헤이. 그 허리. 몇 살이에요? 몇 살이냐고? 49살이래. 그럼 연령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60세 이하에 들어가는 거야. 저분은. 60세 이하니까 공제 못 받아요. 60세 미만이라고 안 한다고요. 양도소득세 먼저 합니다. 이 사업소득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동영에서 딱 두 문제만 풀면 돼요.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요. 3개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동영을 통해서 두 문제만 풀고 시험장에 가면 된다. 167쪽. 지금부터 뭘로 돌아간다? 양도소득세.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이건 뭐다? 기초. 국세. 국세지? 국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세야. 소유자별로 인세는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나는 것도 있죠? 통산 합산합니다. 양도세끼리는 알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한다? 안한다. 양도세만 따로 과세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풀류과세. 한 장 차례 한번 볼까요? 한 장 차례 한번 보자고요. 꼭대기 1페이지. 1페이지 봤어요? 국세. 그 다음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 그리고 양도세 풀 때는 빗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피 거주자는 주소지를 못 쓰죠? 소재지 관할 세무소다. 자 그리고 양도세를 잘하려면 반드시 뭐를 정리해야 된다? 과세 대상. 열거된 거. 열거된 게 몇 개야? 다섯 개. 일명 약자가 뭐다?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목소리 센 분. 저쪽이네. 배우자 죽이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 그렇지. 없어. 죽이고 싶을 때는 없지만 미울 때는 있어요. 그렇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다 만나니까 미울 때는 있어. 그래도 자식 보고 저렇게 팍팍 쳐야 돼요. 처녀 때는 모기만 날아가도 어머어머 그래? 파리만 날아가도 어머어머 그래. 아줌마가 되면 아예 그냥 앞살을 시켜. 탁 저렇게 용감해지는 거예요. 용감해야 돼. 아줌마는 용감해야 돼.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남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자는 더 힘들어. 그러나 죽는 거는 남자가 평균적으로 7년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는 남자가 많이 받는다고요. 의학적으로 규명됐잖아요? 7, 8년 빨리 죽어.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또 7, 8년 빨리 죽어. 15년이야. 그럼 띠동갑이면 벌써 20년 빨리 죽어요.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있으면 남자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남은 자녀를 위해서. 나는 연상의 여인이랑 사니까 우리 집사람이 빨리 죽어. 나는 연상의 여인이랑 살아. 마음 편해. 내가 5박 6일 안 들어와도 가만히 있어. 들어오기만 바래. 자 그다음. 양무새 대상. 부가 뭐야?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합쳐서. 그다음 부권리가 뭐다? 부동산상 권리. 부권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그럼 권리도 뭐와 뭘로 나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 개가 있죠. 이용 권리는. 오른쪽에 나왔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임으로 등기된. 그래서 과세 대상을 물어볼 때 등기를 따지는 것은 임차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실질로 따진다.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다음 취득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이건 뭐다? 분양권. 줄여서.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 다 취득권리죠. 취득권리를 전매한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가 되기 전에 전에 팔았다. 투기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토지상환, 재권, 주택상환, 재권. 재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죠. 가운데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상환 전에 팔았다. 그럼 토지개발채권이나 주택, 뭐다? 반드시 가운데 상환. 토지개발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가운데 상환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계약금만 지급했다. 그럼 중도금, 잔금전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취득권리다. 그다음 뭘로 들어간다? 기타는 기타자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자산. 시험에 나오는 것은 1번, 2번, 3번.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 뭐 팔았다? 주식. 부동산이 과다지? 그럼 주식을 판 게 아니라 부동산이 과다므로 부동산 판 걸로 본다. 기타자산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주식으로 가면 세금이 조금 밖에 안 나와. 기타자산으로 가야 많이 나온다. 그러나 출제되는 것은 1번, 2번, 3번이에요.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영업권. 영업권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권리금 챙긴 거지. 함께. 따로 가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츠권. 이츠권도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따로 가면 안 돼요. 함께 팔면서 권리금 챙긴 거라고요. 함께. 따로 가면 안 돼요. 자, 3번은 뭐다? 이용권, 회원권. 유리한 조건 또는 뭐가 붙으면? 배타적.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콘도 회원권. 주식을 포함해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 또는 뭐가 붙어? 배타적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자산. 그러다 기타자산까지가 몇 호 자산이야? 2로.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리고 주식은 따로 계산하지? 주식. 그래서 주식은 뭐와 뭘로 나눈다? 상장과 비상장으로 나눠요. 그런데 누구는 과세를 안 한다? 소액주주. 그래서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대주주만 과세한다. 왜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어차피 돈 잃어버리니까. 주식 투자하면 거의 잃잖아요. 그렇죠? 계속 투자하잖아. 대출 받고 집안 망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제명에 못 살아. 10년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찾았어요. 주식?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이름만 하나. 파생상품. 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뭐다? 부부 죽이고 파. 그럼 파생상품은 사모자산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어디까지 나온다? 1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된 거. 나머지는 제목만 알면 돼요. 제목만 알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등기를 따지는 것은 임차권밖에 없어요. 이축권이나 영업권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열거된 거를 팔아야지. 양도. 자동차를 팔면 양도가 아니야. 기계를 팔면 양도가 아니라고요. 열거된 거. 그럼 이제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지. 밑에 나왔네. 제일 아래. 양도란 나와 있죠? 제일 아래. 찾았어요? 양도란 등기등록 X가 뭐다.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그래서 그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 사실상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자. 무상은 아니에요. 유상. 이게 양도의 정의야.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려요. 등기등록 불문. 실질로 따진다. 그럼 양도로 보는 경우 나와 있죠? 매매. 금전받으니까 매매 속에는 공경매. 공경매도 양도야. 내 부동산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법원이 받는 거지. 자산권리공사가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돈 받으니까 내가 받든 남이 받든 수용은 왜 양도야? 수용은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수용도 양도라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교환. 일반적인 교환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지. 양도다. 자, 그리고 현물 출자는 왜 양도야?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다. 그리고 출제되는 것은 대물변제. 빚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지. 그럼 대물변제는 꼭 기억해야 돼. 대물변제. 아이를 너버하다가 이혼했다.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변제예요.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줬으니까. 또는 뭐가 있다. 물납. 세금은 금전으로 내야지. 물건으로 납부하면 대물변제. 이런 게 다 대물변제라고요. 부동산 팔고 위자료 주고. 부동산 팔고 세금 내고.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대물변제의 대표주자가 뭐다. 위자료야.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번, 6번이야. 부담부 증여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 부담을 증여해서 증여한다. 자, 대출을 끼고 또는 뭐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자, 증여합니다. 5억짜리를. 그런데 채무를 끼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지. 예를 들어서 2억. 이렇게 끼고. 5억짜리 주면서 얼마를 갚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한다. 2억. 그럼 딱 나누면 답이네. 그래서 증여자는. 증여자는 2억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세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수중자는 2억을 갚지.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야. 얼마. 3억은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봐서. 증여세. 그럼 이에는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야. 수중자.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증여자. 그럼 증여자는 양도세로 가요. 그럼 법은 어떻게 봐. 5억짜리를 얼마 받고. 2억 받고 판 걸로 봐. 안 갚아도 되니까. 5억을 2억에 판 걸로 봐요. 그래서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런데 6번.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 좀비석은. 대가가 없어. 양도로 안 본다. 대가가 없어. 가족 간에는. 채무도 뒤에서 갚아주더라. 부모님이. 그럼 뭘로 본다. 전체 5억을.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입증을 못하면 5억. 증여세 물어야 돼. 그러나 가족도 어떻게 한다. 입증하지. 입증하면 뭘로 본다.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는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봐. 전체 증여 추정. 입증 못하면 증여세.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틀려. 항상이 들어가면 틀려. 그냥 양도로 안 본다.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니까. 가족 간에. 그거네. 증여 추정. 양도로 안 봐.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누구에게 해야 돼. 입증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돼. 자녀에게 하거나 배우자에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 증여세물 수 있어요.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면 전체 증여세문다고 입증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간에도 입증할 수 있는 자에게 주면 1번처럼 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왔다. 이혼이잖아. 재산분할은 양도로 안 봐요. 그러나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왜 재산분할은 양도로 안 봐. 둘 다 취득세는 내야 돼.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위자료는 양도로 봐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양도로 안 본다. 그런데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쳐야지. 뭐는 납부해야 돼. 취득세. 이거를 알아야 돼. 취득세는 납부해야 돼요. 그럼 위자료는 유상이잖아.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물건에 따라. 위자료는 취득세를 표준세율로 계산해. 하나, 둘, 셋으로. 그러나 재산분할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양도세에서 안 나오면 취득세에서 나와요. 재산분할은 왜 2%를 뺀? 이온전에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해야죠. 2% 빼고 등기만 하라. 그러나 위자료는 유상이야. 표준세율 하나, 둘, 셋으로 가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출제가 안되면 증여세에서 출제가 된다고요. 반드시 비교하자. 자, 그다음 1번. 환지처분 보류지는 사고파는 게 아니죠.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매각시. 팔아야 환지처분은 지목과 지번이 바뀐 거지. 보류지도 양도가 아니라고요. 어떨 때 양도다. 매각시. 돈 받으니까. 그다음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 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 양도로 안 봐. 어떨 때 양도로 본다. 재무불리행시. 변제에 충당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빚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은 거야.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재무불리행시. 변제에 충당됐다는 얘기는 빚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 네 글자로 뭘로 본다. 대물변제. 그다음 공유물에 단순 분할은 5대 5야. 재분할 5대 5. 어떨 때 양도다. 지분 변경. 6대 4. 지분 변경 있을 때는 양도로 본다.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5대 5라고요. 그다음 무효는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다. 신탁 해지가 돼도 되돌아오지. 그러나 적법은 계속 양도다. 무효가 양도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니까. 적법은 계속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교환.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지. 그러나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안 본다. 이거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적을 법에 의해서 바로 잡는 거지. 그런데 옆에 적법. 무한대가 아니라 20% 이내만. 교환하는 땅가액이. 20% 초과가 되면 과세예요. 20%까지만 양도로 안 본다. 20%가 초과되면 과세를 합니다. 자 그다음 경공맨은 양도지. 경공맨은 내가 안 받지만 내 부동산을 남이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경공맨인데 어떤 거야. 자기가 재취득. 이거는 소유권하는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지. 자기가 재취득은 양도로 안 본다. 됐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68쪽으로 문제집으로 들어갑니다. 168.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뭐 위주로 했어요? 이찬은. 자 1번. 자 1번으로 들어. 아직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자 양도의 개념과 관련된 거다. 틀린 건 1번. 자 양도세는 유통세 맞죠? 이전 받고 이전시키는 세금을 유통세라 그래요. 유통과세 이전시켰잖아.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뭐라 그래요? 보유과세. 그래서 취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유통세라 그래요. 이전 받고 주고. 자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 유상. 앞에 뭐를 이전해야 돼? 그 자산. 그 자산이 뭐다? 부부 죽이고 파. 차량을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 자산 열거된 거. 자 3번. 양도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이지?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하여? 구분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그러면 틀려요. 구분하여. 따로 양도세만. 구분하여.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이 넘만히 나오니까. 양도세 따로 구분하여. 자 4번.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만. 열거주이죠?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그 뜻이고. 자 그다음 양도세 세율 구조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어떤 세율을 쓴다? 비누. 원칙은 초간호진. 이거 외워야 될까요? 초간호진. 최저 몇 프로야? 6%. 최대 42. 몇 단계? 7단계야. 6, 7, 42. 투기방제를 위해서 40도 쓰고 50도 쓰고 70도 써. 그럼 약자가 뭐야? 비누. 피레세율로 진세율로 같이 쓴다고요. 그럼 집에 가서 세수할 때 비누를 닦고 내는 순간 무슨 세금을 기억하라? 재산세 양도세. 비누. 솔직히 이거는 하루에 한 번 기억하지 않아요? 비누. 비누. 비누 안 쓴대. 자고한 핑계도 좋아. 처녀가 밖에 가서 애 낳고 애 이렇게 임신하면 핑계대지? 무조건 아니라 그래야 돼. 그럼 부모가 승낙해서 결혼을 시켜. 우리 옆집 누나가 6개월 만에 돌아와서 결혼 반대하니까. 누나가 나가버리더라고. 6개월 만에 배가 딱 보니까 이상해. 내가 좋아하던 누나여서. 그러니까 결혼하더라고. 부모가 딱 해서. 그렇잖아 옛날에. 그래서 누나 지금 잘 살아요. 자 들어가자고요. 자 공립원. 자 뭐를 물어본다. 과세 대상이 아닌가. 자 임차권은 등기되어야지. 등기되지 아니한. 이것만 등기를 따져. 그럼 답은 1번이네. 2번 주택. 3번 전세권. 4번 계약금. 5번이 중요하지. 이축권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함께. 그럼 답은 1번.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3번으로 들어가요. 자 3번도 해당하지 않는. 1번 취득권리 맞지. 자 2번 전세권.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앞에 등기된. 맞네. 지상권도 맞죠. 자 4번은 뭐야 이거. 영업권. 그런데 뭐야. 단독은 아니잖아. 함께 가야 돼요. 단독 틀렸잖아. 영업권은 함께 가야 된다고요. 부동산과 함께. 단독은 무조건 X다. 답은 4번이네. 그다음 5번은 뭐다.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 주식이지만 뭘로 본다. 기타자산. 유리한 조건. 또는 뭐가 붙어. 배타적이 붙으면 주식을 팔았지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자산.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그다음 04번. 틀린 것. 괄호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아무런 말이 없거나 국내. 국외라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국내야. 그럼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지. 증여잖아. 아니다. 맞네. 그다음 지상권 전세권은 이이다. 나왔다. 3번. 이번에 영업권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함께. 어디에 들어가. 기타자산. 4번은 법인의 주식을 소유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서. 배타적. 그럼 무슨 자산. 기타자산. 과세대상이다. 그럼 지역권은. 아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밖에 없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볼까요. 자 6번으로 내려와요. 위에는 5번은 똑같은 문제고. 자 6번. 자 과세대상이 아닌 것. 1번 누가 팔았어. 업자. 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이야. 사업.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사업자. 이건 매매업자잖아.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다. X. 매매업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나왔다 2번. 영업권. 함께. 맞죠. 자 골프회용권 맞잖아. 이게 무슨 자산이야. 기타자산. 골프회용권이 기타자산이잖아.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죠. 회용권 갖고 있으면. 시험은 기타자산으로 안 나와요. 이런 게 기타자산. 콘도 회용권이다. 기타자산이에요.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자 나왔다. 4번. 상장 범위. 누가 팔았어. 대주주. 대주주는 과세합니다. 누가 과세를 안 해요. 소액주주만.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양도세 안 물어. 알아들었나요. 그런데 쫄딱 망할 확률이 뒤지게 많아요. 5번 파생상품 등도 대상이죠. 답이 몇 번밖에 없어. 1번. 없자. 오른쪽 7번으로 들어갑니다. 7번으로 들어가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계속 반복. 1번. 영업권. 앞에 뭐가 붙어? 함께.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죠. 이런 이해랑 같이 가는 게 뭐야.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에요. 환지처분.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라고 그랬어요. 매각시. 매각한 게 아니잖아. 자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된. 지상권. 그리고 현물 출자. 주식이나 지분을 받지.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자 8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 문제. 한번 풀어봐요. 한번 시간 드릴게요. 자 박스 포인트가 뭐다. 보류지 X. 자 채권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취득권리 O. 자 나왔다. 이혼. 재산분할 X. 위자료가 양도예요. 재산분할 X. 자 이 주권 나왔다. 함께 평가해야지. 별도는 X다. 함께 평가해야 돼. 이 주권. X. 자 미음은 업자잖아. 건설 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이지. 이건 업자는 양도세가 아니라 사업이야.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X. 업자는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건설업자. 조택 신축 판매업. 그럼 아닌 것은 답이 몇 번. 못 빼고. 니음 빼고. 다 아니네. 답이 5번이에요. 자 넘어가요. 공구본. 자 이런 것도 별 조심해야 돼요. 공구본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이혼 위자료다. 여기 봐. 뭐를 위자료로 줘야 돼. 열거된 거를. 뭐로 줬어. 주식은 대상 맞잖아. 차량을 주면 X야. 항상 열거된 거를 위자료로 줘야 돼요. 그럼 주식도 대상 맞잖아요. 차량을 주면 X예요. 자 또 2번 사업자잖아. 사업자잖아. 기계장치를 처분했다. 기계장치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죠. 사업자도 아니야. 사업자는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잖아. 자 그 다음 3번 골프해연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이거는 뭐다. 담보로 본다. 과세는 안 되죠. 골프해연권. 열거된 거잖아. 양도로 안 봐요. 양 담보로 본다. 어떨 때 양도로 본다. 채무. 분리행시 변제의 충당. 담보로 보는 거야. 빚값을 통하면. 자 그 다음 4번도 건설업자잖아. 주택 신축. 사업자죠. X. 자 그 다음 5번은. 자녀에게 토지를 이전했지. 가족 간의 이전은 무상이잖아.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입증 못하면 증여세 물어봐야 돼요. 무상이니까 증여세.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네. 자 10번. 그리고 뭐를 알아야 양도세를 할 수 있어. 과세 대상을. 양도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10번. 이혼 나왔다.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재산분할. 자 사업자 X. 자 사업자는 X야.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야. 동생에게 증여했잖아. 배우자 집계좀비적이 아니지. 그럼 뭐를 물어봐. 채무를 인수했다. 동생 이거잖아.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 양도로 본다. 채무니까 양도로 보는 거야. 자 4번은 건설업자잖아. X. 자 5번은 뭐다. 경맨인데. 자기가 재추득하면 X.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양도적 부담부증이요. 채무는 양도로 본다. 답은 3번이네. 자 11번. 오른쪽으로 왔죠. 틀린 것. 계속 반복되는 거야. 1번 환제처분 X. 2번 재산분할 X. 양도로 안 보죠. 자 그 다음 공동사업. 3번. 포인트가 뭐다. 현물출자. 그럼 주식 받지. 또는 지분을 받음으로.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를 길게 어떻게 해. 유상으로 양도된 걸로 본다. 그런데 3번 조심해야 돼요. 공동사업이 아니라 자기 기업에.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지. 양도가 아니다. 공동사업. 2인 이상.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동사업. 자 그 다음. 4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파산 선고. 파산 선고죠.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내가 받지 않고 법원이 돈 받지 내 것을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받든 남이 받든 내부동산을 팔았잖아 법원이.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파산 선고는 양도로 본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답은 4번이네. 양도도 안 봐. 5번.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봐요. 어떨 때 양도로 본다. 채무불리행시. 변제에 충당할 때는 네 글자로 보다. 대물변제. 양도로 봐요. 답이 몇 번밖에 없다. 4번.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넘깁니다. 1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13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별 딱 붙여.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틀린 것. 1. 포인트가 집은 변경 없이. 5대 5.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단순히 재분할. 5대 5야. 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둘 다 양도로 안 봐요. 어떨 때 양도로 본다. 집은 변경. 6대 4.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지. 그런데 보류지를 어떻게 해서 매각. 매각. 돈 받았잖아. 매각자가 들어가면 양도로 본다. 맞네. 그리고 3번은 양도로 하면 이런 거. 그 자산이 유상. 유상.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맞는 거예요.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실질로 따진다. 그 답은 4번이다. 부담부증이야. 누구랑 일어났다. 배우자 간. 그럼 채무액은 인정을 안 해. 공제하지 아니하고. 여기 봐. 가족 간에는 원칙이 양도로 안 봐. 전체 징여 추정. 징여세를 물어야 돼. 그런데 왜 틀렸어요. 항상을 지어야지.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어요. 항상을 지어야 돼.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바뀌어요. 그 다음 5번은 무효. 무효는 양도가 아니죠. 그런데 무효랑 반대되는 게 뭐야. 적법. 적법은 양도로 봐요. 그래서 무효와 적법은 구분하자.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자 그 다음 14번. 틀린 거지? 틀린 거잖아. 똑같은 거야 1번. 포인트가 뭐다. 분할라기로 하잖아. 이때 갑이 지분 1부를 의뢰기 이전하여 지분이 감소됐다. 지분 변동이 일어난 거야. 6대 4. 그럼 지분 변동이 일어났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감소된 자는 6대 4. 일은 과세합니다. 감소되면 과세한다. 맞죠? 자 그 다음 공사비잖아. 이거 대물변제잖아. 공사비를 뭘로 줬어. 부동산으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한다. 공사비는 채무잖아. 빚 대신에 물건으로 줬어요. 대물변제. 그럼 대물변제는 포인트가 뭐가 있다. 위자료. 또는 물납. 또는 공사비. 다 채무잖아. 양도로 본다. 자 경계변경. 법에 의해서 경계변경은 양도로 안 보지?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뭐다. 2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숫자를 물어볼 때는 20%에는 양도로 안 봐요. 해당한다. 틀렸네. 답이 몇 번이야. 3번. 자 4번은 현물 출자인데 뭐다.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양도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했어요. 그럼 양도로 안 본다. 자 나왔다. 5번. 드디어 이혼 뭐가 나왔다. 위자료. 위자료를 뭘로 지급했어? 부동산. 차량으로 지급하면 아니야. 열거된 거. 부동산.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양도로 봐서 과세하죠. 답은 몇 번밖에 없어. 3번.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가 끝났는데. 15번 봤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의 양도. 이건 무슨 뜻이야. 배우자 직계준비 속의 이전은 뭘로 본다.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뭘로 본다. 징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입증 못하면 뭐를 물어야 돼. 징여세. 그런데 가족 간에도 입증이 되거나 증명이 되면은 이전시킨 자는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대가가 없다. 징여추정. 징여세를 물어야 돼. 입증하거나 증명하면은 양도세를 물은 거예요. 그럼 가족 간의 일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했다. 가족 간의 교환은 유상 이전이죠. 양도로 본다. 파산 선고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 입증한 거예요. 파산 선고는 돈이 나가는 거라고요. 법원을 통해서. 그다음 공매를 통해서 가족 간의 주득했죠. 공매도 돈이 나가는 거잖아. 입증되는 경우에요. 아무리 봐도 한 장짜리 없어요. 왜 한 장짜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한 장짜리 보냐. 이 책 보냐. 그다음 대물변제다. 가족 간의 대물변제인데 어떻게 했어. 입증을 못했잖아. 그럼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로 가는 거지. 그리고 5번은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어떻게 했다. 처분한 금액으로 증명한 거야. 그럼 양도로 가는 거예요. 처분한 금액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대가가 나가는 거라고요. 양도. 증명 못하면 증여.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마지막 보유기간 따져야 돼.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어떻게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요. 항상 뭐 기준이야? 잔금 기준. 그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시기. 네 글자로. 아,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지급일. 세 글자, 장금 기준이에요. 장금 기준이다.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받은 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이라 그래. 그럼 이 날이 뭐다? 취득일과 양도일이라고요. 단 대금 청산일은 양도세는 뭘로만 따져? 사실상. 절대로 계약상은 안 따져요. 실질 주고받은 날.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야?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장금준 날. 양도일은 장금받은 날. 합쳐서 대금 청산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잘 들어야 돼 약정했잖아. 그럼 뭐 따질 때? 양도시기 따질 때는 제외. 그러나 뭐 따질 때? 양도. 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시기는 왜 제외해요? 빨리 걷으려고. 양도가액은 왜 포함해? 많이 걷으려고.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딱 포인트만 딱 잡아놨어요. 포인트. 옆에 나왔잖아요. 양도란 옆에. 아래에. 양도시기 취득시기 나왔잖아요.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실제. 실제. 계약상을 얘기한다. 사실상을 얘기한다. 사실상. 그런데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로 가요. 불분명할 때 등기로 가요 다. 원칙. 그다음 양수인이 부담만 양도세는 뭐다? 제외. 뭐 따질 때를 얘기한다? 양도. 시기 따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양도시기 배우는 거니까. 대금 청산일에서 제외한다고요. 증여받으면 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받아야 세금 계산을 하니까. 계약이래 속지 말고. 미완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뭐다? 완성 또는 확정일. 절대로 대금 청산이라면 안 돼요. 그리고 시효 취득은 뭐다?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 계시. 그리고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리고 환지처분이잖아. 증감이 나오면 공법용어를 그대로 써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다음 부부기는 이로자산이지? 이로자산. 이로자산은 취득시기 의제가 있다.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85년 1월 1일. 앞에 팔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야 기본. 자 요약집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잠깐 한번 봐요. 요약집.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 84쪽 나왔네. 84쪽니까. 모르면 요약집을 봐야 돼. 자 일반적인 매매는 대금청산일. 그리고 불분명할 때나 대금청산전에 등기를 마치면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로 따지고 84쪽. 장기알부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로 따지고 수용도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로 따져요. 그 다음 무상은 상속은 상속계실. 증여는 개혁일이 아니라 받은 날. 그 다음 자가건설 허가받으면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승인이 안 떨어지죠.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취득승일은 과거로 돌아가 점유계실. 그 다음 환지처분은 권리면적은 전 증가 또는 감소가 있으면 공법용어를 써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차. 그 다음 미완성 부동산은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의제취득식이 나왔다. 몇 호 자산? 1호 자산.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가는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85년 1월 1일. 그 다음 오른쪽과요. 그래서 1번이 나왔잖아. 1번.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양도세는 무조건 뭘로만 따진다? 실지 받은 날. 이게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절대 계약상 안 써. 그 다음 3번 봐. 경매로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야? 경매대금 완납일. 뭐 이런 게 있어요. 2번은 분양계약을 체결했죠? 당첨됐어. 그럼 내가 분양권에 당첨됐어.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취득일은 당첨밀. 권리가 확정된 날. 그럼 양도일은 잔금받은 날. 그런데 이걸 승계취득했잖아. 분양권을 전매했잖아. 그럼 승계취득자는 잔금을 줘야지. 그럼 잔금청산일. 그럼 원식취득자는 당첨일이에요. 권리가 확정된 날. 그럼 승계취득자는 잔금을 줘야 돼요. 그럼 뭐라고 나와서? 잔금청산일. 그럼 양도일은 둘 다 뭐다? 잔금받은 날이고. 아파트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팔았다고요. 취득일은. 당첨밀. 양도일은 잔금받은 날. 그럼 내가 사잖아. 내가 사죠? 내가 살 때 취득일은 잔금 준 날. 또 팔잖아. 잔금받은 날이 양도일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딱 세 문제만 풀어보자고요. 안 끝났어. 자 176. 자 16번. 오늘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거 끝내요. 자 16번. 박스. 자 원칙이 뭐다? 대금청산일. 절대 계약상 보면 안 돼요. 불분명하니까 뭐로 따져? 등기접수일. 불분명하니까 등기로 따져야지.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오른쪽. 17번. 1번. 대금청산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답이에요. 등기가 왔기 때문에 등기접수일. 자 2번. 점유는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를 개시한 날. 등기접수일 틀렸네. 과거로 돌아가서 취득가익을 낮춰서 세금 폭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점유 개시일 틀렸네. 자 3번.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승인이 안 떨어지지. 무조건 사실상 사용해. 그 다음 4번은. 4번은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그럼 아파트가 완성돼야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럼 5번은 장기알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이빨 빠지면 안 돼요. 세 가지. 소인사 중 빠른 날. 소가 인사하고 있잖아. 중 빨리 달려가서 개만 잡아먹지 말고 소장기도 빼먹으라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자 18번. 자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자 2번은 상속은 상속 개시. 맞죠? 자 3번 주심의 증여. 증여를 받은 날. 자 4번 환지처분. 아무 증감이 없잖아. 증감이 없을 때는 과거로 돌아간다. 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 틀렸죠?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5번은 맞는 거고. 답이 몇 번이다. 몇 번. 4번.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나머지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22번 봐요. 22번. 쓰러져라 쓰러져. 자 22번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10분도 안 지났어. 22번 하고 할게요. 자 22번. 2번. 자 뭐를 취득해서 부동산. 오래된 거. 의제 취득식이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거야. 그럼 옛날 거는 취득가액이 낮으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불리하잖아. 그래서 취득식이 의제를 만들었다. 그럼 부동산이잖아. 1호 자산. 8485. 글씨만 두꺼울 뿐이야. 글씨만 두꺼워. 부동산. 1호 자산이지? 뭐다? 8485.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 자 그만해져. 여러분들 원래 20분까지 하려다가. 얘들아 봐. 내가 왜 20분까지 하려다가. 차 시간 맞추려고. 내가 밥 먹고. 조용히 안 해봐. 조용히 안 해봐. 자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고 직접 인사나 하고 해지자고요. 이제 8월 달도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날씨도 뜨거운 게 아침 조석으로 선선해지네요. 좌우간 끝까지.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결과 내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